이여식입니다. 뜻깊으시죠? 네. 그럼 지금 끝나기가 아쉬운데 무슨 곡을 또 한 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곡은 신곡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공기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 좀 숨은 차이지만은 메들리로 제가 한 번 역겨보겠습니다. 그럼 꼭 가수 요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가수 요구씨를 기억해 주세요. 음악 주시고 마지막 무대 화려하게 한 번 펼쳐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박수 함께해 주시면서. 헛. 예. 아리아리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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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라리요. 아리아리 이 곡으로 넘어간다. 오우. 아름다니 정자는 구경자지 살고 나무고 잠자로만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여전한 콩팩은 왜 아니예요 아리아리 이 동백은 왜 영원한가 아리아리 서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자꾸 자꾸 마음 설레게 아니 안되지 돌아서서는 안되지 아니 안되지 돌아보면 안되지 한 번쯤 불러주는 그 맘소리에 다시 또 서서는 안되지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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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들려 안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안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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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끝처럼 어이었던 그 이름도 수리수리 어떤 수리수리야 파도치는 우드가에 지나갈 일들이 가슴에 담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년 나를 잊었나 트렌라 아아 아아 등끝이 하라고 아니 하라고 바람 보러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는 언제나 나는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우리 맘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는 너의 목소리 걸러나 땅물처럼 걸러나 울음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보니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마법처럼 흥미를 때문에 전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혈 divis지 눈을 감당합시 아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혈 감사합니다